이 친구를 봐요 그리고 저는 1.33 KDA밖에 안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뭐들어가야 돼요? 저는 그냥 이 친구 위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어 역시 안됐어 나? 아! 한 명 잡았어 전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 위험해 혼자 있으면 안돼 이쪽으로 갈까? 여기 없나? 뭐 있을까? 아! 위험해야돼 여기 써있는 것이 좀 위험할텐데 팀 남자랑 같이 가자 아디엔 이쪽으로 지금 오렌지 오긴 누가 있으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어디야? 아 아 얜 못봤어 갑자기 죽다기 너무 무서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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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자 렌지 좀 두버드릴까 오어 어허어엏 잡았어? 어허허 못 잡았네 무서워요. 혼자 있어서 안돼요. 네. 아! 남자랑 같이 가자. 나이스. 이렇게 빨리 격론하지 못해요. 페드로는. 갑자기 3명도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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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어 아쉽다 몇 개 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지도 못했어 아 얘는 가시 쓰고 있어 언제 쓰면 돼 나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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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크레이드로 다.. 왜 크레이드로 돌아가요? 아우 세팅 바꾸는 거 까먹었어 전 잘.. 음.. 내게 당하기 전에 상대를 쓰러뜨리면 돼 아 전 이칭우랑 같이 갈 거야 아 얘 두명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잡았어 못 잡았어 진짜.. 잠깐만 판지도 했는데 왜이래? 왜이래? 어떡해? 또 아마 빙되면 돼? 그 다시 아니야, 다시 아니야 그 다시인 것 같아 운이 있었어 운이 있었어 계속 계속 투명히 있어요, 계속 괜히 술을 타는 회피 잘 된다고 생각해 아, 도망가잖아 갑자기 뒤에 있어 또 두명이 있어 혼자 있으면 진짜 네 한사람이 싸웠때 누구나 그냥 잘하는 팀 알게도 매일 수 있어 이들이 그냥 혼자 있으면 아, 거의 또 투미 저는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돼 저도 혼자 있으면 안 돼 까비 이건 빙디 매야겠어 이건 빙디 매야겠어 네, 아까 라운드는 훨씬 더 잘 되는데 병땡 했었어 저 저 노아 막, 그냥 무슨 뭐 무기 밖을까? 저 디비에 있을까봐 걱정돼요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 드디어 documents 흠 그 아 나이스 하얀 이깨로 서로 그냥 그냥 빡빡 그거 말이야 그냥 잘하는 선수들이 그냥 아무 무기 써야도 위험하다 아 이 앤 아 잔 앉아있으면 안돼 흠 역시 저는 그냥 도망가야되요 한사람 있으면 다른사람도 있어 너 진짜 염도 왜 둬야돼 내 친구들이 해야되거든요 저쪽이 이기기 직전이군 또 억지 못했어 아 디빙하면선 저..저..수고.. 와..멋있어요 전 기마.. 있어도 그렇게 할..하지 못해 이번엔 놓쳤군 몇 명? 몇 명 잡았어? 7명